조용히 책 읽으려고 왔는데 집중이 안 돼요. 신기한 동물들이 있으니까 찾고 보게 돼요. 이 안에 저희 가게지 마스코트 도래라고 도래가 깨서 먹은 음료수만 한 못해도 한 두 박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. . . . . 로몬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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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탐이 제일 많아서 뚱뚱해요 지금 몸무게가 12킬로 정도?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복숭아 전통 ,,, Steve. ,,, ... ,. , 윽, , , , OK. , , , 냄새, , , 어떻게 벗어나, 어떡해. 네, 좋아, 근데 밥 때문에 이거는. 바 바이. 피곤한 피곤 피곤한 피곤 피곤한 피곤 바이오 풀라지지 피곤한 피곤 피곤한 피곤 이틈은 안 들어간다 아이안어 마코다 막코다 안마코다 끝까지 안마 야 너한테 먹자 먹으면 안돼 아니야 내 옷 먹을거 없어 저리가 저리가 저리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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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but 저리 가 내 끝에 붙어놓은 거야 지금 왜 그래 요즘에 먹지 마세요 도래야 도래 여기 있어 담아줘 싫어해 지금 도래가 옛날에는 진짜 온순하고 애교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성격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아까 주먹밥하고 아쓰게 끊어지었나 어 너 진짜 싫어해 지금 싫어해 지금 싫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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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상시에 그냥 장난도 장난으로 안 받아들이고 좀 예민해져요 또 어떤 경우들은 이제 식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호르몬의 변화 어떤 그런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해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요게 지금 애기집이거든요 일수로 따지면 3주 좀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은 출산할 것 같습니다 임신해서 그런 걸 아니까 좀 기분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무사히 순산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